안녕하세요. 유튜버 종원성, 보스포러스 해업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의 두 대륙에 걸쳐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의 두 대륙에 걸쳐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보스포러스 해업의 크루즈는 옛것과 새것, 동양과 사양이 공존하는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경계의 해업으로 양쪽으로 보이는 이스탄불의 전경이 무척 아름다우며 해업 양쪽으로 기잔틴 시대와 오스만투스크 시대의 궁, 모스크, 귀족들의 별장 등의 유적들이 늘어서 있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요. 메인 토픽, 행복,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자. 죽을 때까지 알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게 인간이지요. 다행히 저는 너무 늦지 않게 다시 배우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지요.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63년을 넘게 살다 보니 산다는 것 자체가 국무임을 깨달았죠. 또한 옛말에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쥐고 가는 사람이라 했죠.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심리적 버팀목이 바로 친구이지요. In a world where it's hard to live alone, my friend is, the psychological support that supports me.